안녕하세요. 친절한 예진씨의 예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해외여행을 갔을 때 그 나라의 간단한 인삿말을 알아둔다면 식당이나 호텔, 가게, 택시에서도 현지인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현지 언어를 제대로 알면 좋겠지만 여행을 가는 정도의 방문이라면 지금 알려드리는 세 가지 정도의 인삿말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매너 있는 여행객이 될 수 있습니다. 저도 이번에 베트남에 살고 있는 현지 친구에게 몇 가지 간단한 베트남 인삿말을 배웠는데요.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볼게요.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라는 말입니다. 베트남어로는 신짜오라고 해요. 사실 발음이 정확하진 않지만 신짜오라고만 해도 어딜 가든 현지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웃으면서 인사를 받아주더라고요.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.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을 때 우리나라 말을 배워서 어느라게나마 안녕하세요 라고 외치면 마치 웃음이 나오면서도 귀여운 느낌이 드는 것처럼 말이죠. 신짜오 그리고 두 번째 인삿말은 바로 감사합니다 인데요. 택시를 타고 내릴 때에도 식당에서 계산을 하고 나올 때에도 호텔 직원이 가방을 다 들어둘 때에도 그리고 마사지를 받을 때에도 우리는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요. 땡큐 라는 말도 좋지만 이왕이면 좀 더 매너있게 그 나라의 말로 까먼 이라고 하면 좋습니다. 근데 제가 이거를 발음을 들어봤더니 제가 따라할 수 있는 발음은 아니더라고요. 꼭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. 어렵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미안합니다. 죄송합니다. 라는 사과를 할 때입니다. 베트남어로는 신 로이 라고 하는데요. 물론 사과할 일이 많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지나가다가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는 아임 쏘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신 로이 라고 하면 좀 더 마음이 전달이 되겠죠. 지금 손님 지났어? 아니 아직 가능하냐고 물어볼까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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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너죠? 이건 뭐야? 드림크 메뉴 나 소프트 드림크 하나 먹잖아. 어 좋아 제일 유명한 거 일단 우리 모닝글로리도 시킨다고 그랬고 뭐 세트가 있네 한국말로 돼있어 메뉴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나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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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는 두걸지 너무 많으니까 2층에 하나 뺄 거면 이거 이게 제일 맛이 없으니까 이게 이름이 뭐라고? 갓다오 갓다오 이건 쌀국수 얘는 누굴 모닝글로리 돼지인 줄 알겠네 까만 까만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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